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1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를 도울 지도부 삼갑현대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물론 보도를 통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김병준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리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삼각편대로 구성될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탕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호흡으로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대선후보가 행사하는 고유한 인사권 행사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그런 스테이크가 걸려있는 사람은 역시 대선후보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삼각편대로 최적의 조합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 하룻밤 사이의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김종인 씨가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군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일수록 잘 아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권을 갖지 않으면 일을 추진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씨 입장에서 보면 전권을 달라 이것은 당연한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선거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권을 갖고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김종인 씨는 갖고 있습니다. 또 이를 여러 차례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다된 밥이 엎어지게 된데도 김종인 씨의 정권 요구가 가장 중요한 쟁점 상황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권력에 대한 시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특정인이 정권을 갖게 되게 되면 후보자 자신이 이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권력 경영에 대한 관점은 철저하게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권력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에 대한 시각은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변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오랫동안 알아온 한 지인은 취재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권력 경영에 대한 한단면을 소상히 전합니다. 윤 후보는 권력 통제의 핵심이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다고 믿고 행동해온 사람입니다. 당의 경선 과정에서도 한 명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때 부패가 싹든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전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선대위 총괄 자리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김병준과 김한길이 상호 견제하는 그런 기능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일관된 소신자 판단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생각은 원톱 정권을 받아들여야 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김종인 씨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아주 명확한 인물입니다. 정치판에서 찾기 힘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그 능력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평가 속에서 윤 후보가 공을 들이는 것은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 꼭 필요한 최고의 선거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선거라는 것이 필요한 능력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모셔다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철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김종인 씨가 정권을 달라고 버티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100% 다 만족한 상태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김종인 씨가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모든 정권을 다 제공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주 이해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김종인 씨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일던 공신 역할을 톡톡히 담당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신의 가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940년생과 1960년생 20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일단 관계가 털어지고 나면 이것을 수습하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종인 씨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길,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 그러니까 문정권이 권력을 주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죄하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윤석열 후보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인 씨의 능력이 한껏 발휘되어서 거의 빈사상태에 있던 그런 진영을 살리고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치아 5년을 만들어내는데 김종인 씨의 과오가 아주 컸습니다. 따라서 전 김종인 씨가 정말 나이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정권 안 주면 난 안 해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종인 씨가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멀리 생각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을 맡아서 정권교체의 힘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